자 그럼 내비게이터 객체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까요? 하나만 더 배우죠. 콘솔 명령어를 여러분 지금까지 콘솔 로그만 사용을 했는데요. 이 로그말고 dir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콘솔 로그.내비게이터를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이 내비게이터라는 객체가 갖고 있는 프로포티들의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콘솔 로그로도 할 수 있긴 하지만요. 자 그럼 여기 있는 기능들 전부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고요. 이 기능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고 중요한 기능들만 살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쭉 보시고 뭐가 있는지를 한번 관광하신 다음에 나중에 어떤 브라우저의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이곳에 오셔서 네 아 내비게이터 객체에 대한 문서를 보시고 자신이 필요한 프로퍼티를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.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프로퍼티 중에서 앱 네임이라는 프로퍼티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자 내비게이터 하고서 앱 네임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넷스케이프 라는 정보가 나오죠. 자 이 정보는 이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 브라우저라는 뜻인데 사실 넷스케이프라는 브라우저는 이미 없지만 자 파이어폭스라는 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를 계승했기 때문에 파이어폭스는 넷스케이프가 나올 겁니다. 그리고 크롬도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 넷스케이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넷스케이프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결과를 리턴을 할 겁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앱 네임 즉 파이어폭스 크롬 이런 것들이 다 넷스케이프이기 때문에 앱 네임은 크게 변별력이 있지는 않아요. 자 그러면 앱 버전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? 자 앱 버전 자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이 브라우저에 대한 여러가지 자세한 정보들이 나옵니다. 자 이 중에서 크롬이라고 적혀있는 이런 정보를 보면 이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뒤에 있는 정보는 크롬의 버전에 대한 정보겠죠? 그 다음에 여기 크롬인데 애플 웹킷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이 크롬이 사용하고 있는 html 레이아웃 엔진이라고 하나요? 예 그런 레이아웃 엔진이 이 애플이 만든 오픈소스인 애플 웹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웹킷의 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가 윈도우이기 때문에 이 앞에는 윈도우라고 적혀있는 것이고요. 자신의 브라우저 환경 또 자신의 운영체제에 따라서 어떻게 이 정보가 달라지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. 자 그 다음에 유저 에이전트라는 것은 웹 브라우저를 다르게 이야기할 때 유저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. 자 유저 에이전트는 뭐냐면 음... 자 여기 제가 현재 이 오픈 튜토리얼스 OIG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자 네트워크 탭을 키고요 그리고 접속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 접속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야겠죠? 자 그때 음...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에게 요청을 합니다. 바로 그 요청을 할 때 웹 브라우저는 웹 서버에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웹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. 자 그 정보 중에는 현재 이 웹 브라우저가 어떤 브라우저인지 어떤 제품인지를 알려주는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. 그것을 서버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자 그 정보를 한번 볼까요? 자 여기 네트워크 탭을 클릭하면 브라우저와 서버가 통신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열람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걸 클릭하면 헤더라는 정보 안에 브라우저가 서버에게 전달하는 정보 유저 에이전트가 있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정보 있죠? 바로 이 정보의 내용이 지금 유저 에이전트라는 내비게이터의 프로퍼티 정보 내용입니다. 사실 앱 버전과 유저 에이전트 정보가 같긴 하지만 실제로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 정보가 다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유저 에이전트라는 이 프로퍼티는 브라우저가 서버에 네트워크로 접속할 때 서버 쪽으로 알려주는 유저 에이전트 정보가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싶을 때 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. 이 내용은 서버 쪽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. 이해 못해도 일단은 상관없습니다. 플랫폼은 이 브라우저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정보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navigator.platform 하면 win32가 뜨는 것은 이것이 윈도우에서 동작하고 있는 브라우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내비게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주요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. 사실 이 방법보다 브라우저의 어떤 기능을 테스트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죠.